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누군가가 직접 경험한 그런 작은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훌륭한 교훈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저희 세대는 아주 자주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어른들로부터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로 살았던 분들은 공식적으로 큰 배움이 없었더라도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함을 통해 가지고 귀한 지혜를 가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한 원로 기업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 어른들이 늘 그렇듯이 배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늘 귀에 못이 박히듯이 반복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런 당부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크게 아버지의 조언이 당부가 살이 되고 피가 되었던 당부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는 것을 제가 아주 신중하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2월 16일자 조순일보에는 파리 특파원으로 지냈던 손진석 기자의 눈길을 끄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칼럼의 전반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파리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프랑스의 재경부 공무원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채무가 경제규모 GDP 대비 100%에 달하는데 걱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프랑스 재경부의 공무원은 빛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영토가 제법 있습니다. 정이 힘들어지면 남태평양의 누벨 카레도니, 뉴 칼리도니아만 팔아도 빛을 퍽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해외 영토가 있는 나라는 아니죠. 한방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해외에 쌓아둔 자산이 재정 법팀목이라는 설명에 한국은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영국은 비상시에 대형 박물관의 문화재들을 매각하면 큰 돈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떠낸 자산이 없는 그리스는 부채의 넓에서 탈출하려고 자국의 아름다운 섬들을 외국 자본에 팔았습니다. 현재 그리스 최대 항구인 필레우스항의 운용권은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이 같은 칼럼을 제가 접하면서 한 사람의 삶이나 국가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세대가 남긴 것이 좀 많으면 후 세대가 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 세대가 남긴 것이 별로 없으면 마치 외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부지런히 페달을 매일매일 밟아야 그래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운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운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대 어느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운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자신이 처한 그런 처지를 잘 알고 그리고 슬기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운명적으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거의 없는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나라 전체가 경상수위 적자가 몇 달 혹은 몇 분기 계속되면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라 형편입니다. 부지런히 외국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사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외국으로 내보내야 달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가 원래부터 뭔가를 크게 갖고 있던 그런 부자처럼 생각하는 지도점과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디서도 돈을 구하는 성장정책보다도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잘 쓸 것인가 지출할 것인가 그런 종류의 주장이나 아이디어만 아주 무성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지난달을 가끔 되돌아볼 때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서 물질료로 크게 물려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식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또 앞으로 마찬가지라 봅니다. 남들이 놀 때 다 놀고 남들이 잘 때 다 자고 남들이 일하는 것만큼만 일을 해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타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일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아껴 써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저축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간에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프랑스 재경부 관리의 이야기는 개인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만 돈을 지출하는 데 현안이 되어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꼭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 정부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라고 해서 발표하는 통계는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입니다. 약 천조원이 되고 이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400조 이상을 불려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이보다도 천조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국가 채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반드시 갚아야 된 확정 부채입니다마는 미확정 부채가 있죠. 그 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현재 가치로 한산한 금액이 바로 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이게 한 천조 정도 됩니다. 이천조죠. 그 밖의 공기업 등의 부채를 따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연금 충당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국가 부채가 2021년 동안만 100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은 자동 안전장치 도입으로 연금 계획을 통해 가지고 2004년 계획 이후에 연금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아껴 쓰고 축적하지 않으면 다음에 빛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부지런히 뛰어 가지고 계속 수입과 지출을 맞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소규모의 개방경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이 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빛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를 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